음. 아... 왜 이렇지? 안녕하세요. 예약했는데요. 성함이요? 현 미래예요. 아, 네.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? 어... 임신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. 네,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. 네? 응? 뭐야, 연락도 없이? 나 없었으면 어떡하려고? 오늘 사무실에 종일이 있는다고 했잖아. 아, 응, 그랬지? 어쩐 일이십니까?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무슨 보고? 뭐해? 뭐해? 손 좀 봐. 뭐해? 왜? 이게 뭐야? 우리 아기. 우리 아기? 응. 임신 어조래. 진짜야? 진짜야. 현미래. 어, 이현재. 이래도 돼? 여기 사무실이야. 어, 네. 잠깐만, 그래. 아기. 아기, 어떻게? 아기, 어기, 어기. 아기, 어기, 어기, 어기. 여기. 아멘